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2024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요양보호가족휴식제도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가족휴식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요양보호체계를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작년에 시작된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720여 명의 돌봄 봉사단이 활동하며 620여 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. 2인 1조로 구성된 돌봄 봉사단은 가정에 방문해 건강 확인, 인지향상 및 여가활동 지원, 말벗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며 돌봄가족의 휴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.